껍질 오늘의 메뉴 황금올리브 닭다리 비비큐에서 신메뉴가 고래사 어묵으로 나왔어요 불닭소스가 인기가 좋았는데 이번에는 까르보불닭을 이렇게 버무립니다 핵풀닭 진짜 빨갛다 진짜 빨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고래사 어묵 고래사 어묵 이건 고래사 어묵이에요 이것도 고래사 어묵 그러다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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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ан 계란 계란 그리고 계란빡 계란 맥 zucchini 팽이버섯 , 뭔가 잘 어울린다 , , , , , , , . 너무 맛있다 매워 아... 껍질 아... 껍질 맵다 뱀뱀 맵고 Gay 마는 고르기 당면 더 빠르다 너무 맛있어 아, 따놓고 까먹었어요 치열했어요 딸기맛 SPEAKER 이게 핵불닭이고, 이건 기본 까르보 불닭입니다 고추냉이버섯 핵불닭 핵불닭 아 치즈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 끝!